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준두사 삼전덕후 천만년자입니다 벌써 이제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8월 31일 마지막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 1교실을 또 장식하게 됐네요 여러분들도 일찍 일어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들이 천만년자 채널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하셔야 돼요 본인 또한 너무 부지런해 하다 보니까 아 코피 흘리겠다 코피 흘리겠어 이러다가 또 쓰러지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365일 풀가동하는 우리 독한 유튜버 천만년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뭐 영양가 있든 없든 간에 자꾸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삼성전자 빠가 되는 거고 삼전뽕에 취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알았죠 여러분들 열심히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딴 거 없어 삼성전자 파는 거야 무조건 그래야지 여러분들 삼성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거지 어설프면 안 돼 어설프면 뭐든지 어설프면 그냥 개짓 박살나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 취미생활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열심히 해야 돼 파고들여야 돼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뭐 주식 투자는 더 안 그러겠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여러분들 소중한 돈 귀중한 자본 여러분들 어떻게든지 일침 안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판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갖고 간다 가지고 간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익절을 해야 한다 손절이 아니다 내 인생에 손절은 없다 딱 모토로 삼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박살나는 거야 좀 떨어지면 막 놀래 가지고 지금 주가 폭락한 거 아니냐 삼성 망하는 거 아니냐고 막 아우성 치고 곡소리 나는데 이럴 때가 나는 항상 아 사야 하는구나 이제 고점 저점 나왔구나 그렇게 느껴요 인간 지표도 많이 나왔구나 하는 겁니다 항상 천만년자 한번 믿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석가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뭐 전문가도 아닌데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냥 멘탈 관리 차원 하면서 같이 가는 동반자에요 동반자 협력자 동반자 친구 그런가 합니까 보면 누님도 있고 동생분도 있지만 요즘 왜 이렇게 누님들이 많아 요즘 열심히 해요 이렇게 특히 60대 누님들 아주 막 코프 터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밑에 있는 동생분들이 지금 기가 죽어요 수량도 엄청 모으더라고 5천조 7천조씩 모으니깐 아 언제 따라가나 이렇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천천히 가십시오 천천히 항상 조급하면 뭐든지 탈락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돌풍급 인기다 요즘 갤럭시 플립 난리다 난리 지금 돌풍급이래 돌풍 태풍급이 태풍급 지금 그래서 베트남에서 지금 갤럭시 Z 플립 3를 막 긴급 공수 해야 하다 긴급 공수 이러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난리네 난리 지금 그래서 베트남에서 생산한 지금 갤럭시 Z 플립 3 이게 보니까 메이드 인 베트남이에요 메이드 인 베트남 상당수를 긴급히 해가지고 국내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17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국내 사전 예약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켰어요 품귀 현상 빚었고 지금 제품 배송 지연으로 인해서 사전 예약자들 난리입니다 지금 그 불편을 최소화 해야겠죠 결국 그 내린 타겟이 뭐냐 어떻게든지 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정보기술을 얻기 따르니까 삼전은 최근 삼성전 판매를 비롯해서 일부 유통망에 갤럭시 Z 플립 3의 사전 판매가 예상보다 많은 상황에서 더 늦지 않도록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긴급하게 베트남에서 제품을 추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통망에서 공급하고 판매하고 있다 그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요즘 베트남도 난리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셧다운 당해가지고 난리더라고요 거의 락다운이 락다운 그래가지고 현재 공장들 보니까 30% 정도 못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30% 정도 근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전은 국내에서 사전 예약이 시작되고요 일부 색상 모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주문량이 이어졌어요 하여튼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삼전은 갤럭시 Z 플립 3 전량을 구매하고 베트남 사업장에서 이제 두 곳에서 나눠서 생산하고 있어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고 메이드 인 베트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갖고 싶습니다 어떤 제품을 사고 싶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고 메이드 인 베트남이 있다 하여튼 이에 따라서 갤럭시 Z 플립 3 예약 판매 물량 부족에 따른 개통 지연 현상이 빠르게 좀 개선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너무 물량이 많아 너무 폭발했어 갑자기 뭐 제가 봐도 많이 팔리겠더라고요 직접 가서 봤잖아 나는 직접 눈으로 봤어요 손을 떠 가지고 손으로 만져보고 제가 또 손이 예쁘지 않습니까 손이 예쁜 천만전자가 아니라 싹 만져보니까 좋더라고 역시 딱 내 타입이야 하면서 했는데 아이폰보다 더 좋았어요 순간적으로 아이폰 갖다 던져버리고 싶더라고 하여튼 여러분들 Z 플립 꼭 한번 보시고 한번 기회되면 사보세요 일단 사전 판매 제품이 사전 개통이 완료되기 전 고객에게 인도되야 돼요 다만 일부 고객은 사전 개통 물량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제품을 수령하지 못해 가지고요 개통 지연 현상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미 3자는 갤럭시 Z 폴드3하고 플립3 사전 예약자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개통 기간을 지난 27일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을 했답니다 다음 달 15일 9월 15일까지죠 예약 구매자의 사은품 신청 기한도 다음 달 30일로 늘렸다 이 때 진짜 물 들어올 때 노져야겠죠 열심히 팔아 자취합니다 물들 노져야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Z 폴드3랑 플립3는 전작 대비 큰 판매 흥행을 이어가는 겁니다 3전에 따르니깐 두 모델의 사전 예약이 당초 업계 예상 예상이 얼마야? 80만대인데 이거를 훌쩍 뛰어나와 가지고 92만대 아... 벌써 92만대는 다랬답니다 사전 개통 첫날은 첫날 기준으로 겔폴드3하고 플립3를 합쳐 가지고 첫날에 한 27만대 개통 됐어요 27만대 지난해 나온 갤럭시 노트20 시리즈 26만대를 이제 제쳐버리고 역대 삼성 스마트폰 중 첫날 최다 개통 기록이다 경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많이도 판다 그래서 갤럭시 Z 플립3의 인기가 높아요 지금 굉장히 높다 LG U플러스에 따르니깐 지난 24일에서 27일 갤럭시 Z 폴드3하고 Z 플립3의 사전 개통을 분석한 결과에요 플립3를 선택한 이용자가 전체의 한 65%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65% 내가 봐도 한 70%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다 Z 플립을 보고 다 꽂히더라구요 그게 뿅 가는 것 같아 아이보리 색깔 핑크 색깔 이쁘다 하니까 제가 이제는 탁 잡아보니까 뭔가 뭔가 손에 잠기는 그런게 감기는 맛있더라구요 다 일단 삼성 측은 그 Z 플립3 뿐 아니라요 Z 폴드 노트 S 시리즈 다양한 제품으로 해서 그 수요가 높은 제품은 동일하게 해외 공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해외 공수 해외 공수 구조 그래서 Z 플립3에만 한정된 얘기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역별 수요와 생산 캐파 부품 수급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가지고요 글로벌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요 높은 품질 기준에 따라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Z 플립3를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신속히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삼성의 다짐 어필인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딸릴 것 같아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딸려요 엄청나게 팔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폼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삼성에서 잘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예약했는데 못 받은 분들도 꽤 많고 디자인도 좋고 이제는 삼성도 할만하다 그 말씀을 제가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1교시 여기까지 할게요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